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음 사람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열차에 탐구를 이리실 때에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반위에 올려놓은 물건은 떨어질 여행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머리를 통관하신 고객께서는 머린이 보호에 간편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간문의 기기장치는 대단히 위험하오니 이미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기장치는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에 따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기기장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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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